지효야 너네리와서 해봐 야쿠르트 노래 하나 둘 셋 넷 야쿠르트 한 둘러 야쿠르트 주세요 야쿠르트 없으면 요구르트 주세요 재미있네 게리가 누군데? 게리 여기 있지 않습니까? 시혜리가 누군데? 상대팀 요구르트 여왕을 찾아 여자를 먼저 벗기는 필수 여기는 요구르트 마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요구르트 여왕이 되셔서 상대팀에게 들키지 않으면 그리고 동시에 상대팀 요구르트 여왕을 찾으면 승리해요 여왕은 꼭 여자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상대방의 요구르트 여왕을 찾아서 모자를 벗겨야 되는 미션이고요 어떻게 됐어? 누가 해? 방수는 안 되고 시간하니까 나는 가려주냐 나 아니면 방수하고 나를 좀 너무 시간할 것 같은데? 잠깐만 그러면 달리기가 좀 빠른 사람이 해야 되나? 아니 근데 저쪽팀이 워낙에 노하우가 있어서 달리기 빠른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 죄송한데 잘 도망다닌다 중고 오빠 못 잡을 것도 다 좋지 그러네 오히려 상대편에서 영화가 할 거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? 오히려 털을 찔러서 기가니라 하면 다 보자 일단 우리 아빠를 긴장을 시켜주자 빨리 옷 입어봐 야 얘 이뻐질라 그러는데? 이뻐 아니 지금 분장하지 않습니까? 아우 놀러오신 것 같은데? 나한테 진짜 분장하자구 야 강기리 정신이 아니야 내기 형은 진짜 힙합으로 진짜 힙합얼굴이야 되게 힙합얼굴이었어 힙Ш 힙 저만 한 사람 없었는데 엄마 완전히 힙합이었는데 좋은 이예요 나는 핸들이 고장난 에이톤 트럭, 내 인생은 언제나 빅딱 선, 세상이란 학교의 입덕전, 세상이란 학교의 입덕전. 야! 노래 한 장 해주신 거 아니야? 야! 우리가 있으니까 너무 힘든데? 야! 싸이 됐다! 여왕은 이제 상대편 여왕과 동시에 미션을 스타트 하실 거예요. 잘 숨어있어요, 운명하면. 잘 숨어있고! 컴온! 둘, 셋! 화이팅!